추래라 이주안이 꼭 생각하는게 꼭 이렇게 현법적인거 좋아해 정상적으로 법학관으로 나와봐, 맞아? 너 인생을 자꾸 삐딱하게 살라고 그러냐 그냥 그래 아냐 주완이가 너무 멋있어 주완아 나 핸드폰 뭐냐 지금 기존이 아이폰이야 갤럭시 S23 23 동네 좋네 S24 동네 좋아 울트라야? 와 와 동네 토나 아저씨 너 토나 아저씨 좋아하는구나 왜? 너 혼자 살아나? 토나 아저씨 결혼했어? 와이프랑 같이 살아? 80km 뭐야 그렇구나 아 선미마리 산다고 부자네 500m 110km 후간단속 끝나수다 개나저나 소가수다 잠시만 잠시만 구락단자리 배치형 조사상입니다 와 핸드폰 팔아서 돈 많이 벌어질거 같은데 호소 싣다 110km 후간단속 끝나수다 대통할때만 잠시만 야생돈발 출발주의구가 아이고 내가 팔아봐야를 안가죽 니아 출발주의구가 니아 뉴